발끝치기 발끝 부딪히기의 깜짝 놀랄 효과 발끝치기 발끝 부딪히기의 깜짝 놀랄 효과 발끝 부딪히기 혹은 발끝치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운동이다. 발끝치기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을 벌렸다가 모으며 툭툭 치는 것이다. 발끝치기 자세를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로도 발끝치기를 할 수 있다.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눕는다.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불린다. 앉아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끼 발가락은 땅에 엄지 발가락은 살짝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아래의 발끝 부딪히기의 효능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순환 개선. 발끝을 부딪히는 동작은 하체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혈액순환은 몸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하체의 집중적인 활동을 적게 하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운동입니다. 2. 부종 감소. 하체의 무리차는 부종현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끝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근육활동은 체액이 하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이는 부종 감소에 기여합니다. 3. 근력 강화. 발과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발끝 치기는 발목의 안정성과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실시는 발목을 강화하여 넘어짐을 방지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동상 예방. 추운 환경에서 발끝 치기는 발과 발가락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악인들은 겨울철에 동상을 예방하려고 발끝을 서로 부딪히거나 손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 열을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5. 스트레스 해소. 발끝 부딪히기는 명상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집중력 향상. 일정한 리듬으로 발끝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작업 능률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자세 개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특히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8. 노화 방지. 발끝 치기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는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부상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에너지 레벨 증진. 규칙적인 발끝 치기는 에너지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일상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0. 연골 보호. 발끝 부딪히기는 발목 관절 주위의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절염과 같은 관절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1. 자세 교정.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약해진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건강한 체형 유지에 필요합니다. 12. 소화 촉진. 발끝 치기 운동은 장 운동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13. 수면의 질 향상. 정기적으로 발끝 부딪히기를 실시하면 수면 전 신체를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4. 여행 시 유용. 장시간 비행이나 차량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혈전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15. 이러한 효능 외에도 발끝 부딪히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발끝 부딪히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5. 발끝 치기의 놀라운 효과. 무궁무진한 효과로 뜨거운 관심. 16. 발끝 치기 운동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 17. 쉬운 동작으로 큰 건강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이 발끝 치기다. 17. 발끝 치기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운동이다. 17.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tv 조선의학 토크쇼의 발끝 치기 운동이 소개되었다. 17. 발끝 치기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한 덕에 시력이 올라갔다는 노인이 출연해 발끝 치기를 소개했다. 18. 이 외에도 발끝 치기 운동으로 당뇨병, 불면증, 뇌수술 후유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출연해 효과를 입증했다. 19. 또 체험단이 직접 출연해 발끝 치기 운동을 해 효과를 검증했다. 19. 그 결과 발끝 치기를 한 지 5분 만에 전신에 열이 생기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으며 만성적인 척추 및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 19. 발끝 치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19. 발끝 치기는 발끝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로 발을 비롯한 하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하체의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0.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날씬한 허벅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21. 발끝 치기 운동법은 간단하다. 발끝 치기는 다양한 요가 동작 중 쉬운 편에 속해 누구나 할 수 있다. 22. 혈액순환을 도와 발과 다리의 부기를 줄여주고 피로를 풀어준다. 23. 또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허벅지를 날씬하게 해준다. 24. 발끝 치기 방법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앞으로 쭉 뻗는다. 25. 양손은 엉덩이 뒤쪽을 편하게 짚는다. 25. 양발에 엄지발가락이 부딪히도록 발끝을 좌우로 움직인다. 26. 엄지발가락이 살짝 닿는 느낌으로 부딪히며 새끼발가락은 바닥에 살짝 닿는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27. 20회에서 30회 반복한다. 28. 발끝 치기 자세를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로도 발끝 치기를 할 수 있다. 29.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눕는다. 29.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불린다. 30. 앉아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끼발가락은 땅에, 엄지발가락은 살짝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30. 50회에서 100회 반복한다. 30. 발 다이어트 요가에서는 이외에도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발바닥 두드리기 등의 운동법이 있다. 31. 발 요가를 하면 하이힐 등에 인해 뭉쳐있던 발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뺄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발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31. 꾸준히 요가를 하면 발 변형을 막을 수 있고, 평발 교정에도 좋다. 31.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31. 발끝 부딪히기는 신체기관 중 간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32.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게 하면 안 돼요. 33.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하듯 쉬엄쉬엄 여유있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34.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온신경이 발끝으로 가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35. 생각이 많으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 또한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이 상승하며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접근한다. 37. 발끝 부딪히기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 효과가 있다. 38. 간이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얼굴이 상기될 때 하면 좋다. 39. 발끝 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간직된 내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0. 이 내부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41. 발끝 차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41.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은 편안하게 뒤로 짚는다. 42. 발뒤꿈치를 띄우지 말고 발끝을 탁탁 빠르게 부딪힌다. 43.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 좋다. 44. 처음 할 때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5. 발끝 차기 운동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한 겁니다. 46. 힘을 빼세요.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때리는 것입니다. 46. 중간에 발끝이 아픈가요? 47. 멈추세요. 역시 힘을 너무 준 것입니다. 47.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48. 발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은 분홍색이며 저혈압은 노란색이고 신장이상은 검은색이며 폐이상은 하얀색이다. 49. 건강한 사람은 발을 만지면 아프지 않고 간지럽다. 49. 다음은 발끝 치기의 효능 11가지입니다. 49. 1.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50. 전립선 질환,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강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51. 혈액순환이 잘 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가 있다. 51.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2. 조격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51. 발끝 치기를 하면 하체에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화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51.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52. 발끝 치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안이 뚫렸고 막힘이 사라진다. 52.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53.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5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52.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53. 혈액순환이 안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54. 발끝 부딪히기는 신체기관 중 간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55.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게 하면 안 돼요. 55.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하듯 쉬엄쉬엄 여유있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55.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온신경이 발끝으로 가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56. 생각이 많으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7. 또한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이 상승하며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접근한다. 58. 발끝 부딪히기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 효과가 있다. 58. 간이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얼굴이 상기될 때 하면 좋다. 59. 발끝 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간직된 내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0. 이 내부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61. 발끝 차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은 편안하게 뒤로 짚는다. 62. 발뒤꿈치를 띄우지 말고 발끝을 탁탁 빠르게 부딪힌다. 63.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 좋다. 64. 처음 할 때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4. 발끝 차기 운동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한 겁니다. 65. 힘을 빼세요. 65.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때리는 것입니다. 66. 중간에 발끝이 아픈가요? 66. 멈추세요. 66. 역시 힘을 너무 준 것입니다. 66.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66. 발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은 분홍색이며 저혈압은 노란색이고 신장이상은 검은색이며 폐이상은 하얀색이다. 66. 건강한 사람은 발을 만지면 아프지 않고 간지럽다. 67. 다음은 발끝이기의 효능 11가지입니다. 67.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68. 전립선질환,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간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69. 혈액순환이 잘 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효과가 있다. 4.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 조격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69. 발끝치기를 하면 하체의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화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8. 발끝치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안이 뚫려 코막힘이 사라진다. 9.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10.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1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발끝 부딪히기는 신체기관 중간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게 하면 안 돼요.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하듯 쉬엄쉬엄 여유있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온 신경이 발끝으로 가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 상승하며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접근한다. 발끝 부딪히기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 효과가 있다. 간이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얼굴이 상기될 때 하면 좋다. 자연치유력 발끝 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간직된 내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부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발색으로 본 건강진단법 건강한 사람은 분홍색이며 저혈압은 노란색이고 신장이상은 검은색이며 폐이상은 하얀색이다. 건강한 사람은 발을 만지면 아프지 않고 간지럽다. 발끝 차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은 편안하게 뒤로 짚는다. 발 뒤꿈치를 띄우지 말고 발끝을 탁탁 빠르게 부딪힌다.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 좋다. 처음 할 때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끝 차기 운동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한 겁니다. 힘을 빼세요.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때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발끝이 아픈가요? 멈추세요. 역시 힘을 너무 준 것입니다.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끝이기의 효능 11가지 1.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2. 전립선질환, 뇌경색, 당뇨병, 심장병, 간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가 있다. 4.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 조격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6. 발끝이기를 하면 하체에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화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8. 발끝이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안이 뚫렸고 막힘이 사라진다. 9.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10.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1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10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